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선 빨리 밥을 먹으러 가면서 제가 제주도에 오면서 맛집을 엄청 찾아봤거든요 이 중에 가장 가고 싶었던, 첫 번째로 가고 싶었던 고기복스 맛집으로 시작합니다 저의 첫 번째 밥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걸 먹을 거예요 이게 너무 먹고 싶었는데 이걸 먹을 거예요 드디어 고기복스가 나왔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고 너무 맛있겠죠? 빨리 먹어볼게요 저는 지금 제주 특별 메뉴를 먹으러 왔는데 제가 가장 먹고 싶었던 땅콩이 단정이 됐대요 제가 시키는 면은 숙떡 제주에서만 받은 숙떡 메뉴인데 제가 먹어보고 후기를 남겨볼게요 짠 제주도에서만 판다는 제주 특별 메뉴까지 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에 엄청 잘 씹히고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는 게 저 마지막 날 이거 꼭 사먹으려고 제가 3일에 있는데 흑임자 제주 흑임자 까망 그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어 그래서 저는 지금 도두항에 와있고 전 혼자 드라이브를 하면서 바다를 보고 있는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밖에 내릴 수가 없어서 제가 앞으로 바다 뷰로 혼자서 이렇게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비온 뒤 맑음이라고 벌써 날씨가 화창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날씨가 바로 좋아지지 너무 좋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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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둘 둘 둘 둘 셋 둘 둘 셋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날씨가 너무 좋다. 날씨 한 번 찍어주세요, 승희 씨. 날씨가 지금 부품이 완전 가득하거든요. 자, 그럼 빨리 호텔로 달려가 볼게요. 네, 얼른 밟아봅시다. 넘어가고. 안녕! 저희는 아침에 오징이랑 국을 먹으러 갑니다. 아, 진짜 오래 기다려서 드디어 오징의 장국을 맛보게 됐습니다. 여기가 진짜 뷰맛집이에요. 바로 앞에 이렇게 바다가. 여기 너무 잘 찾아온 것 같아요. 최고, 최고, 최고입니다.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아, 너무 예뻐. 지금은 맵에서 가는 중입니다. 제가 드라이브 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게 너무 기대돼서. 이 스피드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같이 온 친구를 추월해서. 한번 싱싱 달려볼 거예요. 제가 달리는 걸 봉으로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숙소에 두고 오는 바람에. 속상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달려볼게요. 가자, 가자. 지금 저희 안내방송이 나와서. 빨리 가야 돼요. 지금 헬메 쓰고 대기 중이에요. 1등으로 타는데. 여러분, 점점 다 할 수 있겠죠? 출발합니다. 고! 상담 끝났어. 너무 재밌다, 최고다. 더 타고 싶다, 더 타고 싶다. 아! 두 번째날도 끝이 났어요 둘째날은 서귀포의 일정이었는데 서귀포 너무 매력있는 지연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일찍 축소에 들어가서 푹 잘 예정입니다 두 번째날 끝 안녕 두 번째날 끝 두 번째날 끝 두 번째날 끝 두 번째날 끝 야! 안 돼! 저희는 지금 제주시차라는 카페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거리 한 번만 보여줄 수 있는 딱 제주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답이 많아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돌담이 딱 제주도를... 제주도를 가리키는... 혹시 웨이팅이 있지는 않겠죠? 웨이팅 있으면 진짜 큰일 나지 안 돼! 오늘의 입장은 이제 렌즈카를 반납을 하러 가야 돼서 여기 카페를 마지막으로 갔다가 바로 스스로 이동할게요 또 저희가 달려있는 카페로 도착했습니다 다시 들어가 볼게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 카페가 진짜 예쁜데요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주시차에 도착했습니다 제주시차에 도착했습니다 청구판으로 찍고 있어요 이렇게 예쁜 카페도 있고 카페가 너무 많아요 여기는 모든 곳이 특화점이에요 여기가 제주도를 느낄 수 있는 여기가 제주도를 느낄 수 있는 여기가 제주도를 느낄 수 있는 짜자잔 여기는 밖에도 비가 너무 예쁜 것 같아서 너무 예쁘게 나오면 이렇게 제주도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배경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제주도를 느낄 수 있는 제주시차 저는 다음에 제주도에 오늘 꼭 다시 한번 들려보고 싶어요 짠 숟가락으로 살짝 펴먹고 차가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먹어보겠습니다 매일매일 먹고 싶은 맛인데 매일매일 먹고 싶은 맛인데 강추 강추 드디어 렌치카를 간혹하고 아쉽습니다 이제 차가 없어서 저희 뚜벅이 됐어요 그래도 아직 괜찮은데 저희는 흑돼지를 먹으러 갈거거든요 이제 버스토리 여기서부터 타야될 수 있는 아니 택시탈까요? 택시탈기 싫어 택시타랑 가야돼 잠시탈기 싫어 택시탈기 싫어 자세히